아기가 생일 축하해. 올해 좋은 일 많고. 고마워. 노래 불러줘. 화이팅. 생일 축하합니다. 가난한 아빠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땡큐. 원장님 안녕하세요. 머리가 많이 뻔. 우리 환자들 빨리 나서야 될 텐데. 걱정이 많아요. 배원장님. 하스피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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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로 힘듭합니다. 통단과 hierarch 화이팅하وس 생일은 45세 아니야? 45세? 우린 그냥 하루만 먹고 사는거지 하나만 꽂아주세요 30대니까 3개 꽂아있잖아 하나만 꽂아 멈쫓잖아 불 다 꺼야되는거 아니야? 뭘 해줄까? 사장님 아니지? 뭐 하던 노래 해야지 나 잘난니? 나 잘난니? 우리 왜 이렇게 태어난지? 자 오세요 하하하하하 아냐 먼저 하고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은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터트린게 있어야 되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하하하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폭죽이 없다 생일 축하합니다 건강하세요 이거 또 해 폭죽 생일 축하해요 여기서 먹어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힘들지만 사랑하는 친구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배사장님도 한말씀 당연하죠 당국은 대표로 족당파 족당파의 발전을 바라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래오래 같이 됐으면 좋겠네요 양 작가님도 한말씀 생일이면 좀 살살 쳐야 되는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우리 생일인데 왜 이렇게 세게 쳐 그런 얘기 해야 돼 좀 살벌했지 아니 생일 때 그러면 안돼요 그래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이장가님 카메라 보면 할 말 없는데 원래 그래도 하는거에요 그래도 뭐 새해 됐으니까 형님이 또 건강하시고 그 유튜브 구독자 만명 되기를 또 기원하면서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하하하하 채연주 작가님 하하하하 하하하하 족당파? 하하하하 하하하하 보내하는게 오셔가지고 하하하하 보내는 당국 꼭 1등하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매년 1등했기 때문에 하하하하 역시 미인이십니다 계속 2등을 해야 되는데 참여 잘 받으시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진짜로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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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죽당파는 내 50 그.. 50살 넘은 이후에 나의 인생을 같이하고 있는 정말 전 completely 그 프레드들인데 이 친구들이 정말 오랫동안 지금같은 마음으로 예수도 사랑하고 인생도 사랑하고 하루하루를 되게 재밌게 하는 나의 동료로 또 내가 그 분들의 동료로 남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자료를 ú– 한솔 원장님 감사합니다. 조탕파. 알라뷰.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두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생홍화 갖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